어릴 적부터 휠체어 신세를 지며 책과 그림, 상상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조제. 그녀는 어느 날 대학생 츠네오를 만난다. 처음에는 사사건건 부딪혔지만 이윽고 거리를 좁혀가는 두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계기로 조제는 츠네오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가길 결심하는데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21세기 멜로 영화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간의 내면과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츠네오라는 대학생과 장애를 가진 조제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호기심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발전하지만 결국 이별로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사랑의 일시성과 삶의 쓸쓸함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조제 캐릭터의 묘사입니다. 영화는 조제의 장애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녀의 개성과 내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조제의 요리 실력, 문학에 대한 애정, 그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언행 등이 그녀를 입체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영화의 제목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물고기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호랑이는 조제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을, 물고기는 그녀의 과거와 내면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조제의 정신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추억이 된다는 메시지는 관객들에게 큰 여운을 남깁니다. 결론적으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섬세한 감정표현, 깊이 있는 캐릭터 묘사, 그리고 삶과 사랑에 대한 통찰력 있는 메시지로 현대 일본 영화의 수작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멜로 영화를 넘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멜로 영화를 넘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생각합니다. 멜로 영화를 줄 수 없는 작품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